남가주 일대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전력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력관리 당국인 ISO는 오늘 오후 4시 일기에 캘리포니아 전역에 절전 경보인 플렉스 알러트를 발령했습니다. 플렉스 알러트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전력 사용량 감소를 주문하는 비상 조치입니다. 플렉스 알러트가 발령되면 주민들은 에어컨 온도를 78도 이상으로 설정하고 가능하면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를 이용할 것이 권고됩니다. 또 세탁기와 DC워셔 등 전력 소모가 큰 가전제품의 경우 가능한 밤 10시 이후에 이용할 것이 권고됩니다. 경보 발령 이후에도 만약 전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지역별 순환 정전이 불가피합니다. 절전 경보 시간은 오늘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인데 이번 주말까지 최고 10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플렉스 알러트 역시 연장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